탑승시장 및 탑승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탑승은 약 10분 뒤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탑승순서는 유수와 구간 승계, 또는 지원에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게 해서 사전 탑승하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티지클레스 승계 및 스카이티네리트 플러스 배우 승계, 모니터, 4%원 및 1번 중 승계, 2번 중 승계, 44번으로 61번 10가지 해당되는 승계, 3번 중 승계, 또는 일반 승계 납불부터 43번 10가지 해당되는 승계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탑승 순서에 해당되지 않는 승계 계좌들, 자리에 앉아 편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ご搭乗時間及びご搭乗順番をご案内申し上げます。 来館訪問のご搭乗は約10分後に開始いたします。 ご搭乗の順番はお客様連れのお客様及びお手伝いが必要なお客様より事前搭乗をご案内いたします。 続きましてファーストクラス、プレステージクラスのお客様とスカイチームエリートクラス会員のお客様をご案内いたします。 その後にモーニングカーム、スカイチームエリート会員のお客様及びゾーン1番のお客様、そしてゾーン2番、またはお座席番号44列目から61列目のお客様をご案内いたします。 最後にゾーン3番、またはエコノピークラスの中、最前方からお座席番号43列目のお客様の順にご案内いたします。 ご搭乗の順番ではないお客様は、お席にお座りになりお待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このお客様は、このお客様のお客様のお客様をご案内いたします。 로스 44-61. 그리고 운행은 프리오도몬이 플러스 패스인저가 밖으로 로스 43. 도로를 올려주세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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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멘트로, 습관기 배로운 및 일반 탑승객은 탑승권에 표시됩니다. 좌석 열 순서대로 탑승 안내 및 탑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탑승 순서에 다 되지 않는 소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편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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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행기는 곧 출발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익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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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704편 출입문 닫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내 안전요원인 승무원의 지시에 협조해주시고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our cabin crew will be happy to sustain during the flight. aviation security laws prohibit disturbing crew members so please cooperate with cabin crew who have the safety officers throughout the flight. 고맙습니다. 반면마스크를 벗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주겠습니다. 지금 기내가 덥습니다. 이륙후에는 시원해질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에 대비해 자리에서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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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는 부기장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This is first officer speaking. Please pass your seatbelt. 저는 부기장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This is first officer speaking. Please pass your seatbelt. 선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을 서울 인천국제공항까지 모시고 가는 부기장 신효섭입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고도 36,000핏 시속 720km로 수동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2시간 18분으로 현재 시각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28분경에 착륙 의정입니다. 현재 인천국의 날씨는 맑으며 기온은 섭씨 15도입니다. 오늘 비행 중에 기상은 좋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기류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이것은 차은 차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28 p.m. on Tuesday, October 11. There is no time difference between Seoul, Incheon, and Tokyo, Narita. The current temperature at Incheon, 15 degrees Celsius or 59 degrees Fahrenheit, and is mostly clear. We expect generally good weather, but there may be some turbulence during the flight. Please keep your seat bed fast and while you are seated. Thank you. 잠시 후, 면세품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내 면세품 주문서를 이용하시면, 귀국 시 편리하게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We have started a duty-free sales. You may purchase items now or pre-order items for your return site. 皆様,只今より免税品の機内販売をいたします. また、お帰りの便の免税品をご予約いただけます. なお、お乗り継ぎのお客様は液体やジェルなどのお持ち込みに制限がございますので、 お買い求めの際に客室乗務員にお尋ねください. cabine crew prepare for landing. Thank you. 창립 준비를 위해 좌석 등 바지와 발받침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시고 좌석 앞 주머니 속에 보관할 수 없는 큰 전자기기와 꺼내놓은 짐은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다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셨거나 해외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져오신 분은 검역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r safety, please return your seat and tray table to the upright position and store your large carry-on items and large electronic devices in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They may not be stored in the seat pocket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ose working in the livestock industry must visit the quarantine center to undergo disinfection procedures. We will be landing shortly. We will be landing shortly. We will be land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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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